주인공 조그의 방갈로에 찾아온 한 여자 그녀 이름은 베티입니다 집주인은 베티가 사는 조건으로 자신 소유의 동네의 집들을 모두 페인트칠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티는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페인트칠을 하죠 그저 집판체를 치라는 줄 알았던 베티 베티가 한데요 태leh 근데 고 todos mira 스포츠 고ube 거는 INTR Porque 그렇게 말 Page 아니라 전투 가야 다가야 我們 개봉 아까 나 me 다cause 도가 피부 freelance 그녀는 밤새 조크가 쓴 소설을 읽습니다 그의 첫 독자가 된 순간이었죠 다음날 집주인이 또다시 그들의 집에 찾아와 일을 하라고 꾸짖자 그리고 결국 파리에 사는 친구 리사가 운영하는 호텔로 향하는 두 사람 리사는 이 커플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죠 리사는 남편과 차별한 뒤 한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에디와 함께 호텔에서 지내게 되죠 베티가 애타게 기다려온 출판사의 답장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녀석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나 다를까 편집자는 베티를 고수하게 되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조그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그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무척 다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오목절이 지나고 또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사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그를 위해 네사람은 함께 장례식에 가기로 하죠 그리고 에디는 고마운 두 사람에게 피아노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랜만에 갑갑한 동네에서 벗어나 둘만의 여행을 가는 조그와 베티가 보입니다 그리고 베티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녀의 임신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필도 계속 이어나가는 조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텅 빈 집 베티도 보이지 않고 조그가 선물한 아기옷도 모두 찢어져 있습니다 결국 베티를 찾아 나선 조그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온 베티 베티가 미쳐버렸다면 자신도 함께 미쳐버리는 것을 택하는 조그 이후 여장을 한 조그가 보이고 그는 한 보안회사에 찾아가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돈을 빼앗습니다 자신이 훔친 돈을 베티에게 보여주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런 미친 일을 보며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예전처럼 데이트를 해보지만 미소조차 짓지 않는 베티 그러나 이때 그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이를 납치한 베티를 찾는 조그 또다시 경찰에게 잡힌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 분명하기에 베티의 손을 잡고 급하게 도망가는 조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급차를 보자마자 조그는 베티에게 일이 생겼다는 것을 즉감적으로 알아챕니다 베티 베티 운명의 장난처럼 지금에서야 출판 계약을 하게 된 조그 그러나 병원에 있는 베티의 모습은 조그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쫓겨난 조그 큰 결심을 내립니다 그렇게 다시 여장을 하고 병원을 찾은 조그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티가 베고 있던 베개를 이용해 베티의 숨을 끊는 조그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베티와 함께 페인트칠을 할 때 찍었던 사진 뿐입니다 사랑하는 베티를 떠나보냈지만 조그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베티 대신 고양이를 앞에 두고 글을 쓰는 조그의 모습과 함께 영화 베티블루 37.2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원제목은 영어로 37.2 degrees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니 체온이 37.2도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37.2에 관한 비밀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베티와 조그 사이에 임신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성이 베랑귀가 다가왔을 때의 체온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임신 초기의 체온이 37.2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임신을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절반을 갖고 태어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니까요 따라서 영화 내내 사랑의 온도가 떨어진 적이 없던 조그와 베티이기에 임신 사건이 생뚱 맞는 전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37.2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단어 블루, 파란색은 보통 슬픔, 우울, 혹은 성장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되어지고는 합니다 파란색 포스터의 영화들이나 영화 제목에 블루가 들어가는 영화들이 보통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붉은색 불꽃은 불꽃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불꽃이고 가장 높은 온도일 때에는 파란색을 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뜨거워질수록 즉, 점점 더 파란 불꽃에 가까워질수록 베티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우울감에 미쳐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베티는 조그를 만난 이후 영화 속에서 언제나 불꽃의 색을 닮은 파란 계열 혹은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죠 또 영화의 포스터에서부터 오프닝 그리고 엔딩까지 파란색은 영화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가장 순수하게 사랑만을 추구했기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베티 그리고 조그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셈입니다 베티는 남자도 사랑도 믿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베티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만 그 누구도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본 이후에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 그녀를 정신이 나간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직 조그만이 베티의 곁에 남아 그녀를 지키고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베티가 미쳐버린 것이라면 자신 또한 미쳐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조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죠 하지만 베티만이 조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가 현실에 치어 놓고 있던 소설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죠 정작 소설을 쓴 조그는 부끄러워 타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베티는 그의 글을 한없이 사랑하고 정식 출판을 위해 직접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베티는 서로를 만난 베티와 조그 순수한 두 사람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뜨거운 사랑 이야기 베티 블루 37.2 저의 한줄평은 베티, 조그를 만나다 조그, 베티를 만나다 입니다 18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무색하게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주인공 베티 역을 맡은 베아트리체달의 매력은 정말 역대급이에요 왓챠플레이에서도 이 영화를 보실 수 있으니 제 영상에서는 올리지 못한 재미있는 장면들도 꼭 직접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페이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